해외 해외 야 여기 한번 처리하는 걸еч어 계속 안나오나보네 영원히 영원히 안나오는 뭐가 어... 모양이구나 아 그래요? 뭐 그 때가서 그 무기 얻으면 뭐 능력체를 맞춰보든가 해야지 뭐 근데 넌 뭐 안파냐? 그러고 보니까 얘는 계속 저 말만 해 저기도 여기도 지금 다 돌아본거 아 자 위쪽으로 안가봤다 아 맞아 위쪽으로 가볼걸 일단 S2병 강화하고요 S2가 얻었으니까 듀듀님 어서오세요 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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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어서오세요 저거는 이제 두두두두 님이라고 하면 되나? 아 아 저거 내일로 봤는데 5000원이나 그.. 걸리는구나 두두두 님은 뭔가 지금 안 좋은 모양인데 야 마법 얘 말고 또 파는 애 없나? 마법 밀람을 내가 봤어요 인터넷 찾아서 마법 밀람 보니까 마법 되게 많던데 어우 내 야 너 마법 안파냐? 이게 이게 뭐 안파른거 같애 참 나 그 인벤토리도 막 어제 뭐 내가 동영상 내가 그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나 알고보니 굉장히 잘난척을 많이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 나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시나요 아 내가 정말 미안해가지고 내가 플레이한거 내가 잠깐 봤는데 아 나 뭐 잘난척이 데가 대망왕이야 지가 되게 잘난줄 알아 어흫 흐흐흐흐흐흐흫 어.... 뭐 큰 시작에서 불편이다 야 큰 시작에서 불편이다 큰 세계적 확변 얻었어요 자 업글 업그 업데이트 안되네 세개가 필요하구나 세개씩이나 필요하군요 아니 이런 세개를 언제 모으지 하나 모으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대체 무기를 식강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는거야 저 큰 세계적 파편으로 할 수 있는게 7까지인가요 혹시? 7까지 하고 마법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? 아 잠깐만 너 너 나 이제 장신고도 좀 볼 줄 아니까 장신고 뭐했나 보자 야카시 데미지가 줄어든다 어 이거 괜찮은데 아 8강 그러면은 8강부터는 이제 뭐 큰 저거 빛나는 세계석을 사용하겠네 그럴거 같은데 빛나는 세계석 얘 어디갔지? 여기에도 사람 한명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한명 있어서 뭔가 교환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애가 없는데 골렘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군요 반가워요 아 왜냐면 내가 메이스를 버린 이유가 이게 50%가 넘으면 구로계가 차이가 난 이게 이게 나더라고 이게 그 내가 그 마법 찾아보면서 그걸 그 스테이터스를 좀 찾아봤는데 이동속도가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어 어 아 얘 누구야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기적 기적이구나 미니콜이 필요없어 아..쇠개석 덩어리? 그러면 빛나는 쇠개석은 뭐야? 저 빛나는 쇠개석은 어디다 쓰지? 자 가보지 근데 이게 이거 다 쓸때까지 내구력이 남아있을까? 생각해보니까? 그냥 이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다 비강자 감독 지팡이 지팡이가 이거 말고 또 있어요? 아 그 지팡이 있으면 그거를 쓰면 되겠네 참 나 이쪽으로 왔는데? 나 양쪽으로 다가본거 아냐? 더 이상 갈데가 없는거 같은데? 근데 뭔가 걔를 죽이 어 저기 저거 어떻게하지? 저 위로 아 위로 가는 방법이 있나봐요 여긴 점프해서 갈수 있는 저거 아닌거 같고 어? 저거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나봐요 저 여기는 와봤던데 뭐?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나봐요 아 먹을건데요 인간 조각상 일로와봐 야야 아 이게 너무 멀 멀리 떨어져있으면 이게 타겟팅이 안되가지고 아이씨 머리쪽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래도 안맞아요 워 Eso 우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ino 올라가 올라가 지성 50정도까지만 올리면 되겠네 야 이거 저기 어떻게 가지? 먹을게 괜히 갖다놓은게 아닐거야 저 먹을게 괜히 갖다놓은게 아닐거거든요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갖다놓은거일텐데 여기 안에 어디냐 어? 아 뿌어었 아 뿌어었네 뿌어지니까 먹을 수 있네 야 뿌어지니까 먹을 수 있어 야 일로와봐 아 낙하다미지 계속 있네 저 음멸 반지 빨리 사야겠다 얘들아 야 일로와봐 아 이게 멀리서 타겟팅 할 수 있는 뭐 없나 어 됐다 또 부섰어 또 부섰어 아 쟤는 뭐 심심하면 다 부서 아 낙하다미지 아 낙하다미지 아 낙하다미지 어 자아 유혹하는 애걸 어 이런거 푸실때 지팡이로 오시면 내구가 날더라고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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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단검을 들 수 밖에 없어 어 불이 켜졌는데? 여기 왔던데 아니야 또 한 명 더 있고 와 이거 다 왔던데 자 길이 있어요 뭐 있는데 여기 좋아 내 데미지도 마법 데미지도 그래도 조금 이제 쓸만하지 않나요? 이제 좀 쓸만하지 않나요? 어? 잠깐만 여기에도 지금 뭔가 있어요 있어요 자 한 명 여기도 뭔가 있어요 돌 네 워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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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뭐야 이거 원샷이잖아 자 에스병 하나 먹고 야 와